파피 플레이 타임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에서 나온 박시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전 여러분 박시부입니다 이 박시부를 만드는 방법 딱 4가지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앵그리 버튼 헤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박시부 옷이에요 바지와 셔츠를 둘 다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박시부는 잭 인 더 박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잭 인 더 박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전부 다 빼주시고요 잭 인 더 박스 옷 두 개 마지막으로 앵그리 버튼 헤드까지 껴주시고 머리 밑 몸에서 피부색으로 들어가주세요 피부색으로 들어가서 고급 눌러주시고 전체에서 빨간색 이 빨간색 있죠 밝은 빨간색 말고 조금 짙은 빨간색을 눌러주시면 밝은 빨간색을 눌러주시면 박시부 완성입니다 체형은 자유롭게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박시부가 되어서 이 헤먹 우드 바로 레인보우 프렌트를 피해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박시부니까 대박 세지롱 레인보우 프렌트 정도는 가볍게 이겨버릴 수 있다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몰라 난 개쫄보가 아니다 저 아! 난 개쫄보다 지금부터 개쫄보라고 세 번 소리치겠습니다 난 개쫄보다 난 개쫄보다 난 개쫄보다 쫙티비 아니 어딨는 거야 블럭 블럭이 진짜 어딨지? 왜 여기 숨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갖다 놔야지 짜장날 땐 짜장면 쟤가 내게 다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이런 트롤 녀석 같은 이 어 여깄다 어딨어 더 없는데? 얘 끝이다 오케이 자 그럼 가서 어 뭐야 나 박타잖아 너무 신나 났어 나 박시부 아주 착한 사람이지 오케이 그래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오렌지에게 밥을 주는 거 아니겠어 도망쳐 나! 나 그렇게 만만한 박시부 아냐! 나! 이런 사람이야! 저 후드 있거든요? 얼른 갖다 놔야 되는데 블루가 자꾸 방해를 안 해? 블루네 이 녀석. 이름이 어떻게 하니? 얼른. 이어가지만 시간 끌 거시기가 아니야! 우리 그 정도 클러스 아니잖아. 갖다 놀게. 빨리 갖다 놔! 오케이! 나이스! 헉! 오렌지다! 어쨌든 짱 귀여운 박시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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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시빡씨빡씨부.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. 굴아치고 있죠? 자, 퓨즈 14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. 무섭다! 무섭다! 아니. 나 혼자 다 한 것 같은데? 아니, 이런 꿀빠라먹기 장인 녀석들 같으니. 이런 북시부가 다 해줘야겠니? 자, 녹겠습니다! 이양! 이렇게 보니까 겁나 무섭네. 아이고! 무서워라! 배터리? 아홉 개만 찾으면 된다. 빨랑빨랑 갖다 놓자. 자, 일단 저 네 개. 다섯 개만 찾으면 됩니다. 오케이, 네 개만 찾으면 됩니다. 와, 암마! 저기 뭐꼬! 방금 쓱 지나가면서 보셨습니까? 주황이가 소리를 잘 듣는 애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겁나 무섭네요. 와, 암마! 다 돌아다니네. 자, 오케이. 잠깐만. 아, 오케이. 두 개, 두 개, 두 개만, 두 개만! 얘들아, 두 개만! 야, 완전 초스피디한데? 이거 주황이 깨어나기도 전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? 마지막에... 마지막 하나가... 위에는 없고요. 확인했어요. 없고요. 없고요. 여기로 가볼게요. 여기 아까 초록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? 없다. 내 심장이 다 쩌리네. 아, 제발! 어딨는 거야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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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옼 했어! 했어! 잠깐만 주황이 잠깐만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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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 drink 저기 주황이 있는데 아니야? 아니네 하아 좋아 마지막 아니 미친 반개 빼고 내가 다했잖아 여덟개나 했다니 나 다신을 스스로 칭찬해 어이 겁나 무서움네 도망가 도망쳐 갔잖아! 가자! 자 일단은 이거 얻어주고요. 자 넣어보겠습니다. 어 얘가 블루!! 나도 블루! 아이 얘 блização 뭐야 난 크린져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게다가 잘 보이지도 않아. 뭐야 머리를 해뚫었어. 불 났어 유니콘이야. 으으! 박지! 부우우!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준비를 하세요 자 가봅시다 우리 블루 아이고 우리 블루 어머 황? 어머나 어쩌면 좋아 하지만 나 박시부 이런 혼란을 즐기는 사람이지 헤헤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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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오잖아 이런 데인장한테 고쳤습니다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어머 도망가 어머 도망가 어머 다 터트리면서 도망가 야 저기 실텐 안 쫓아오잖아 아싸 게레전드 잠깐만 마지막이 오케이 뭐 쫓아와죠? 못 올라와죠? 못 올라와죠? 못 올라와죠? 뭐 올라와죠? 케이크 họ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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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 엄마 케이크 먹히 케이크 먹히 으아아 응 아무것도 못하쥬 야 가자! 개 끄먹어. 음 난 이미 커가지고 이거 한 번에 넣을 수 있지롱? 어머? 어머! 뛰러! 대장하자고 저 선장! 망했다! 얼른 도망가! 얼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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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! 빨리빨리빨리! 어머! 저 선다야! 어! 어! 이 박시보걸로 도망가야되! 헥헥헥헥! 헥헥! 헥헥! 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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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!! 헥! 난 모쪼러서 이런 대장하자 못한 삼자! 여러분 오늘은 파워피 플레이 타임 박시부가 되어서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를 털어보았습니다. 아주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로운 구독, 좋아요 잊지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 영상의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! 바이바이!